오늘 은혜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덜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간 열매 맺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11자 이렇게 두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까지 저주하신 이유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또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또 입만 무성하고 또 열매 없는 외식적인 신앙 생활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어제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목사리께서 세 단계의 신앙 생활에서 성경적인 신앙 생활을 딱 세 단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고 성장하는 기쁨이고 열매 맺는 기쁨이다 예수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또 성장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그냥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과연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이 열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좀 거룩한 부담일 수도 있지만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열매는 시절에 쫓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맺혀지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바리세인들 즉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가짜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모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신앙 상태 또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있고 내 가치관이 날마다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뀌고 있는가 내 관심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영혼구원 이 복음 전파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영적 진단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께서 입만 무성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이 나옵니다 이 고난 주간의 행적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일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 당시 사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배고픈 사람들이 까먹는 건 따먹는 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기에 가셨지만 정작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곧 말라버렸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죠 예 무화과 나무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곧 열매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가 자유주의 신학자였고요 그야말로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영적 본질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아니 네 배 하나 채우지 못했다고 나무를 저주하냐 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왜 고난 주간에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이면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 14가지 있잖아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 성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참고로 보니까 영국의 철학자 버클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심술쟁이다 먹을 거 주지 않는 나무를 저주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영적인 의도를 바로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정말 이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 이 수바이처 박사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성경학자 중에서도 이 본문을 신학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보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정말 신학자도 모르고 박 박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사건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중에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운동을 진행하시고 그 이틀날 나무가 말라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틀에 걸쳐서 무화과나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소위 바리세인 서기관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완전히 잡혀있지 않습니까 탐욕에 완전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태가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와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본질이죠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정말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탐욕과 착취와 종교적인 상업주의 완전 장사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의식 외양은 굉장히 번창합니다 정말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그러나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 상태와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장차 이말 이스라엘의 정말 이 저주와 멸망의 시간표 심판의 시간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종교의 결말이구나 겉은 그럴싸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종교류는 절대로 우리의 제어와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입으로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종교류는 절대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러한 어떤 종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 정말 심판의 메시지도 바로 이 무화과나무를 들어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많은 세계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입만 무성한 상태로 영적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비본질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본질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 없는 비본질을 선포하는 교회가 부응하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차라리 여러분 맛없는 맛집은 문 닫잖아요 맛없으면 식당 문 닫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교회가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왜? 종교를 확산시키지는 않으니까 경군의 모양은 있으만 경군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저를 따라 열매 맺는 축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죠 열매는요 여러분 그 나무에 자기 복지입니다 저같이 서울 사람들은요 과일 나무 봐도 잘 모릅니다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근데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고 사과 열리니 사과나무인 겁니다 열매가 그 나무에 자기 복지이듯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봅니다 열매가 없으면 사실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너무도 감사하게도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리미야 17장 8절 말씀은 여러분 익히 아시는 10편 1편 3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문은 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유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는 건요 이 가지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시절을 쫓아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당장 어떤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속으로 복음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제들도 편하게 하실 것이고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열매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기쁨 누리시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표 속에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못 기다리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지와 나무의 원줄기가 이 영양분과 수분이 끊임없이 소통이 되어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가면 성장되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장하는 기쁨 속에 내가 있는가 이거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 여러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열매도 있고 또 영혼권의 열매도 있고요 내가 체질이 조금씩 변해가고 오늘도 내가 이 새벽 재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예전에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미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습니다 못 봐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강당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의 시간표 속에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다 보면 이런 소통의 비밀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악보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보는요 연주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성경도 기록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위인들의 역사에 섰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조금이나마 한 번씩 도전해보고 적용해볼 때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의 레마의 말씀이 역사하고 또 영적인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입혀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경찰관이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 교회는 교인들이 항상 웃고 다닌다고 와 저 교회가 좋은 교회 같다고 어제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야 이분이 예수는 일단 안 믿는 분 같아요 경찰관이 그런데 야 예수 믿는 자들을 주시하고 있구나 예 왜냐하면 부신자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면서 억지 웃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내적 기쁨 예수 믿는 그 향기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뼈에 양양이 되듯이 저는 복음 받고 제일 많이 변한 거예요 얼굴 때깔이 바뀌었습니다 너 뭐 좋은 일이냐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왜 내 마음이 기쁘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집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뇌적인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자존감 회복되어지고 정말 행복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누가 봐도 정말 우리 예원교회가 예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유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 영혼곤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통해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의 믿음 회복입니다 오늘 입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근데 제가 이 제자들의 질문을 좀 언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왜 저주했어요? 왜 이 나무를 마르게 하셨어요? 를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 마르는 게 그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마르게 하셨는지 그 다음 이유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르게 했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마를 수 있었는가 하는 그 감탄만 하는 수준이거든요 제자들의 이 또한 연약한 믿음 상태를 보시고 2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리스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파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무화과나무 입 하나 마르게 하는 거 놀라지 마 너희가 믿음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한 일을 해야 되는 이 땅에 남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절대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온전히 믿어라 그러면 너희도 바로 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로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믿음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야거보소 1장 6절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레마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구나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영접을 잘해서 아닙니다 영접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영접 여러분 할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전압이 흘려면 여러분 전선 필요하잖아요 능력은 믿음 자체에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죠? 믿음의 통로를 넓히는 겁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올해 원대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었을 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영적인 짝꿍입니다 작서 스펄존 목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적인 믿음은 뭐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와 기준을 갖고 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합리적인 이성 속에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2, 3, 7, 1, 5천 종족 보그마 여러분 사실 나라는 보그마도 꿈꿔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가 전 세계를 내 가슴에 품는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는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나님 우리 언약으로 붙잡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이 보좌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 정확한 52조 강단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고 그럼 그거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는 절대 믿음의 강구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절대 믿음과 그 절대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또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절대 응답의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영화 제목 다이 하드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의 제목 뜻이 여관에선 죽지 않는다 끝까지 살아남는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생명건 헌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전도자에게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 끌고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헌신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헌신이 곧 생명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향해 일심, 전심, 치속하는 것이 진정한 영국적인 다이아드 바로 사도바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자 13절에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거든요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의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막혔도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서신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영혼구원의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번에 진행되었던 여러분 세세명 초청 주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응답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20%밖에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제한된 상태에서 사실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예배가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전도운동한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물에 빠진 자 우리가 오늘 쉬는 날이라고 안 건져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필요하면 구급대원들 와서 건져내야 되시 코로나라고 해서 생명구원의 일을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표 속에 영혼구원 받아야 될 자들 정확하게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정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보통 사주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현장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15명 아니면 20명 좀 오시는데 어제는 이제 새초 끝나고 나니까 한 44명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뒷문 열어놓고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시고 오프라인으로도 오시고 정말 영적 VVIP를 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주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왜?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신 분들이고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사람 낳는 업으로 잡은 물고기 그 물 다 풀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말 인생의 답을 또 줄 수 있다는 우리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삶 오직으로 무장하셔서 인만 무성한 종교생활한 자들에게 오히려 답을 주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